너무 좋았어요. 다들 느끼셨던 거 맞죠? 저만 느낀 거 아니죠? 그렇죠, 그렇죠. 박수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부끄러우니까 잘 주문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원아, 김건 컴백 캐스. 야, 너는 하루 만에 컴백할 거 뭐 하러 나가냐? 나간 김에 확 일주일은 놀아야지. 야, 안 나온다는 걸 내가 사정사정해서 오라고 했어. 그래? 어젯밤 2시간 넘게 통화하고 겨우겨우 설득해서 나온 거야. 그러니까 너 오늘은 김건 선생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. 야, 내가 권희한테 무슨 얘기를 해? 난 결국은 다시답게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에 공허한 어린 날에 착각한 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흰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나는 하늘을 달려 나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나 그대의 열기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다도 좋아 내 몸 후렴고 내 몸 부서진다 날개를 달 수 있다면 나는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대도 좋아 서로 넌 태양 가까이 말아 그 날이 모두 녹아낸 나루에도 내 맘 그대 마음 속으로 영원토로 달려갈 거야 내 맘 카라밍 내가 내 맘 그대 워이버 워이버 워 Weather 외라 외라 외라외라 잡이